자 한주의 시작 월요일 오늘 이렇게 저렇게 할 이야기가 많습니다. 총선은 이제 4자가 두 번 들어가네요. 44일 D-44일입니다. 오늘 뉴스웰 라이브는 속도감 있게 진행해 보겠습니다. 먼저 그래픽 주시죠. 자 주말 사이에 민주당의 공천이 발표가 됐습니다. 자 그런데 단수 공천을 받은 사람들의 명단을 보고 계십니다. 공천을 받은 사람들의 명단인 겁니다. 보시죠. 보자 보자. 잠깐만 잠깐만. 자 친명 지도부 먼저 정청래 서영교 두 명의 최고가 공천을 받았고 권칠승 수석 대변인 경기 화성병에서 공천을 받았네요. 밑에 줄 김영진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7인에 소속이면서 지금 정무조정 실장이죠. 맡고 있는 김영진 의원도 경기 수원병에서 공천을 받았고 철험에 소속 김용민, 김승원 의원도 각각 남양주, 수원에서 공천을 결정지었다. 바로 이제 본선으로 직행을 하게 된 것이죠. 먼저 저 최고들 정청래 서영교 이 두 명의 최고들은 그동안 이런 발언을 해왔었지요. 이어서 한 번 들어보시죠. 이재명 당대표의 직인이 찍힌 총선 공천장이 총선 승리를 부르는 나팔이 될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더욱 똘똘 뭉쳐서 반드시 정권심판 총선 승리의 길을 닫겠습니다. 밭을 읽겠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저희 주민들이나 국민이 얘기하더라고요. 불사조다. 불사조처럼 살아서 나라에 큰일을 하게 될 거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도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친명계가 다수 본선행을 직행했다 이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그런데 저렇게 지금 본선행을 결정지은 친명계로 분류되는 의원들 가운데는 과거에 이런 막말 논란에 휩싸였던 인물들도 있는데 이번에 공천을 받았다. 이거 뭐예요? 이런 논란인 것인데 권칠승 대변인 같은 경우는 왜 최원일 천안한 함장을 겨냥해서 부하들 다 죽이고 무슨 낯짝으로 점점점 이 발언으로 논란을 빚은 바가 있었고 오른쪽 김승원 의원은 2021년에 국회 본회의장에서 당시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뭔가 이 GSGG 저 욕한 거 아니야?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김승원 의원은 저건 욕이 아니에요.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김용민 의원. 지난번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를 찾았을 때 이제 대통령 그만하시지요. 이런 발언. 문정복 의원. 2020년 7월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에게 변절자. 글쎄요. 서정욱 변호사님. 뭐 우연의 일치일까요? 친명계가 되고 본선행을 확정지었네요. 지금 이제 김승원 의원은요. GSGG. GSGG. 이걸 이게 뭐 정부는 국민의 일반 의지에 복종해야 된다. 이렇게 번역했는데 일반 의지는 제너럴 윌입니다. 윌. W입니다. W. W다. S가 아니고. G가 아니고. G가 아니고. 저 누가 봐도 욕설이 맞거든요. 그런데 그걸 황당한 궤변으로 피해갈라 했잖아요. 저런 분은 막말 점수를 반영 안 합니까? 제가 알기로 민주당의 막말이 있었거든요. 5대 범죄도 배제 기준에도 저런 문제가 있고. 그다음에 저 자막에는 없는데 서영교 최고위원 있죠. 서영교 최고위원. 이분은 딸을 인턴을 했잖아요. 로스쿨도 갔지만. 그다음에 친동생을 비수관으로 했잖아요. 그래서 그때 탈당까지 징계 피해가 했잖아요. 이런 분도 공천을 단수로 합니까? 저는 너무 친명, 횡재하는 게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지금 단수 공천 51명 중에 아마 비명은 6, 7명? 이밖에 안 된대요. 이런 식으로 비명을 횡사, 완전히 죽이고. 그다음에 친명을 횡재하는 올해 최고의 4자성어가 비명 횡사. 이게 우리 최고의 4자성어가 아니기를 보입니다. 친명, 횡재, 비명, 횡사 아닙니까? 서정업 변호사의 개인 주장은 그러하신 거고. 알았어. 잠깐만, 잠깐만. 그렇다면 지금 비명계들의 의원들의 공천은 어떻게 굴러가고 있는 거야? 보시죠. 이제 주말 사이에 발표된 비명계들은 단수 공천을 받은 게 아니라 이제 경선을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4개의 지역구가 지금 등장해 있는데 각 지역구에서 왼쪽에 자리하고 있는 인물들이 지금의 민주당 현역들. 뭐 송갑석, 박영순, 이용우, 도종환 비명계 의원들. 그런데 이제 경선을 치르게 됐는데 그러니까 현역의 오른쪽에, FES 오른쪽에 등장하고 있는 인물들은 민주당의 현역 지금 배지가 아니고 원외 인사들인데 핵심은 조인철, 박정현, 김영환, 이현이 다 친명계 아니냐. 그러니 친명들은 대거 본선으로 직행을 하고 비명계들은 친명 원외들과 경선을 해야 하는 이 상황 불공정해요. 강성필 부위원장님, 무슨 말씀을 주시겠습니까? 네, 저희 민주당에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친명이 아닌 분들이 경선을 하게 되면 친명이 비명을 배제하려는 거다. 이렇게 말을 하고 국민의힘에서 만약에 대통령실이 인사하고 현역하고 붙으면 그건 공정한 경쟁이다. 이렇게 말하면 누가 납득하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친문이면 친문도 어떻게 보면 비명으로 분류되지 않겠습니까? 보면 고민정, 윤건영, 정태호, 박수현, 조왕기. 여러분들이 다 단수받았어요. 그리고 지금 친명으로 분류되고 있지만 조정식 의원이요. 원래 이해찬계였어요. 친문이에요. 권칠승, 한병도, 서영교, 정정래. 이분들은 친문 주류색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더 이상 친명이 당을 독점하기 위해서 친비명을 배제한다. 이런 논리는 더 이상 맞지 않는다. 결과로 다 드러났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니, 지금 강성필 부위원장님은 반론을 제기하셨어요. 아까 뭐 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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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이 사람들 비명계인데 다 공천받았어요. 무슨 비명계가 배제되고 있다는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져요. 송영훈 위원은 무슨 말씀 주시겠습니까? 아까 그 비명계 4명, 친명 4명과 격돌하고 있는 그래픽 한번 다시 띄워주시겠습니까? 제가 좀 설명드릴게요. 저 송갑석 의원 지역구는 광주 서구 갑인데 송갑석 의원 외에 지금 예비 후보가 원래 3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조인철 후보가 경선에 올라갈 주 지난주 수요일에 송갑석 의원이 자기가 하위자에 들었다고 공개했을 때 이미 예견을 했거든요. 왜 그러냐. 조인철 후보의 후원회장이 이한주 교수라고 이재명 당대표의 경제 스승으로 알려진 전 경기연구원장 그분입니다. 그리고 지금 박영순 의원하고 대결하는 박정현 최고위원. 송갑석 의원이 최고위원 사퇴하고 이재명 대표가 최고위원으로 지명한 지명직 최고위원이에요. 그다음에 이용 의원하고 대결하는 김영환 전 경기도 의원, 이분은 이재명 도지사의 경기도 인수위 출신입니다. 그다음에 도정환 의원하고 대결하는 이현희 상금부원장, 민주연구원의 현역 상금부원장이에요. 지금 이렇게 대결 구도가 짜여져 있는데 이게 어떻게 비명을 죽이는 경선이 아니냐 저는 그 말씀을 드립니다. 강성필 부위원장님. 그 일리가 있을 수도 있는데요. 반면에 같은 광주에서 그러면 친명계로 분류되고 있는 윤형덕 의원이라든가 이현석 의원이라든가 온해 인사들하고 경쟁했는데 탈락했어요. 그리고 또 대표적인 친이낙연계 인사 이계 의원 어떻게 됐습니까? 이낙연 의원은 지금 탈당까지 했는데 이분은 단수받았어요. 그래서 보기에 따라 다른 거지 이거 일부분을 가지고 모두 다 친명일색이다 말하는 것은 안 맞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한 번만 더 반론을 드릴게요. 조호섭 의원하고 격돌해서 승리한 정준호 변호사, 더민주전국혁신회의 멤버죠. 그다음에 저기 정진욱 당대표 특보, 당대표 정무특보 대선 캠프 대변인이었고 경선에서 승리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그 현역이 떨어지고 친명계가 올라간 경선 결과가 엄연히 있어요. 저도 자세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진욱 의원 같은 경우는 그 지역에서 단일화를 해서 이긴 거고요. 그다음에 정진욱 특보 같은 경우는 윤영덕 의원보다 그 지역에서 더 오래 활동했다는 거 이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부터 이 스튜디오의 열기가 후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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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여야의 생각이 이렇게 다른 거에 오늘 할 얘기가 많아요. 차근차근 한번 진도를 빼볼게요. 하애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